자 갑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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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 만났어도 한백년을 살고 갑시게 장미가 곱다 해도 청춘이 곱다 해도 시돌면 다시는 오지 못해요 만약에 당신이 가신다면 나의 인자가 외로워서 어디 살라고 말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당신만을 사랑해요 한백년 살고 갑시게 거짓말 안 하죠 이빨이 마지막 박수하면 되세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상리가 곱다 해도 청춘이 곱다 해도 시돌면 다시는 오지 못해 만약에 당신이 가신다면 나 혼자 외로워서 거의 살라는 말이에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당신만을 사랑해요 한 백년 살고 가세요 이제 이번에는 또 하모니카를 갖고 옛날에 저 형님이 또 구림으로 팔러 다니던 그 시절에 통매방네 다니면서 구린버 사이소 구린버 사이소 그러면서 하모니카를 불던 그때 그 시절에 그 노래를 또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 보려고요 요즘에는 그때 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네 요즘에는 다 옛것을 별로 안좋아하는 것 같아 옛날에 세월이 또 변하고 옛날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때 우리 형님이 팔던 그 구린무라는 거는 별거 없었어요 소젓을 소젓을 뜨겁게 짜가지고 지금의 우유처럼 그렇지 않아요 체북에 소젓을 뜨겁게 짜갖고 찹쌀 찹쌀을 갖다 뽀얗게 갈아갖고 그 엿을 만들듯이 구줄막에다가 간지에다가 이제 소젓하고 그거 있잖아요 그 찹쌀가루를 넣고 한 일주일 곰삭히면은 그게 아주 끈적끈적끈적끈적한게 얼굴에 바라만 피부가 윤기가 나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구린문데 요즘에는 그런 구린무를 사고 싶으면 못 사네 귀여운 Tomb Raider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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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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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안개 그리워져지 돌아져 있나 웃지 않을 때 당신 없인 살 수가 없어 거꾸로 거린 자의 매전과 사랑 시가만 하니로 가라 하 하 하 조아 하 하 조아 하 하 하 하 박수 하 하 하 하 하 조아 하 하 조아 조아 님이 좋아 꽃이 좋아 꽃보다 님이 좋지 저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고 구름이 흘러가며 니맨과 함께 그리워줘요 돌아와줘요 용서해줄게 당신 없앤 살 수가 없어 구름 그린 자의 맺은 것사랑 지금은 어디로 갔나 지금은 어디로 갔나 아이고 하얗게 하고 잇몸을 단단하게 하고 흔들리는 이빨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옆에 입에 나는 구치도 없애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을 뜸병을 파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바코드는 알지요 바코드 이게 세금내는 코드입니다 세금내는 코드 이 바코드가 있는 거는 정품입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원래 이게 수출을 가가지고 미국이나 일본 가면은 얼마에 파는데 이거 거기 가면요 수출 나가는 가격이 22,500원입니다 부가시 포함해 갖고 미국이나 일본 가서 사면 여러분들 거기서 배로 사면 얼마 되겠습니까 하나 사는데 우리 하나로 따지면 4만 5만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두 개로 오늘 우리 국련 오셔가지고 재미있게 보셨고 했으니까 여러분 돈 쓰고 돈을 벌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즘 여름 시대에 돈 많으니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팔아 돈은 안 남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본전을 밑가는 돈으로 여러분 주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치약 한 달만 쓰지 말고 이걸 한 달 써보세요 진짜 이것에 대한 입증을 합니다 처음에 좀 매운듯하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치질은 밥을 먹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질 하고 찬물 한 번 먹고 점심때 밥을 먹기 전에 양치질 하고 저녁때 자기 전에 양치질 하고 하루에 세 번 한 달만 지나면 여러분들 이거 돈 많은 게 아니라 10만원 효과를 볼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못 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래 줘요 우리는 여러분한테 막 수량이 많아가지고 무더기를 못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20명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순매 한테 얼마 두 개를 만원에 드리겠다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집에 거 좀 제께놓고 알았지요? 두 개를 만원에 드리겠다고 자 40분 몇 분 대신에 손 한번 들어 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여기는 뭐 괜찮으세요? 하긴 뭐 두 개 가져가면 한 두 달 쓰니까 여기는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리고 네 두 개 만원 자 그러면서 이 칫솔 있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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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을 세 가지 받은 칫솔 약국용입니다 칫솔 이거 또 칫솔 또 만원에 드립니다 겸해서 사세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망설이지 말고 같은 만원을 쓰더라도 돈을 버는 만원을 쓰세요 아시겠죠? 이거 좀 앉아주세요 그 왜 그러지요? 힘들게 서가 있나 나는 이해가 안되네 참 그치요? 백수야 야 의자 좀 더 채우라 그럼 어깨가 좀 민망스러운가 보네 또 서가지고 내가 다리도 안 튼튼해 보이는데 자 여기 드릴게요 형님 뭐 치약 드릴까요? 백수야 봉지 좀 큰 거 아버님 좀 드려라 여기 엿도 담아드려라 그래 그래 자 칫솔은 8잔은 만원이고요 이거 몇 개 다섯 번 하나 둘 25,000원 아 그래 그래 그렇네 자 이거 여기 하나 둘 치약으로 들어갈지옵나 샌네 자 가스 샌네 자 가스 샌네 자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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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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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단장님 나오시게 박수합니다